한국인회의 현대사 한국인회의 현대사 한국인회의 현대사 오오 와, active are mine 드라우니! 마이 드라우니 아 나 진짜 눈물에 너무 흘렸어요 눈물의 공이 일단은 이게 삼겹살이 얼마 많이냐 오랜만에 또 바베큐 해봤는데 조금 사실 탄 부분도 좀 있습니다 바베큐는 좀 탄 맛을 먹는 거 같아요 그렇죠 불이 또 세니까 이렇게 좀 불에 향을 먹어야 하고 숯인지 고기인지 각자 제일 빨리 먹고 싶은 거 하나씩 일단 이거 하나 먹어봅시다 너비아니 또 그냥 고기 나냐고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럼 이거 먹어볼까요? 잘 먹겠습니다! 잘 먹겠습니다! 그거 와우 형 거야 근데 왜 탄 거만 보면 왜 나를 쳐다봐? 어? 네가 고맙습니다 뭔 소리야 형과 나의 합작이라고 응 와우 형 그래도 오늘 보조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아까 엄청 구박하신데 원래 좀 와우 형은 좀 구박을 해줘야 빨리빨리하게 움직이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요리 재밌는데? 응? 뭐 했다고 재밌어? 요리 재밌다고 나도 했어 오늘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까 고기 다 떨어뜨릴 뻔했잖아 아니죠 몇 개 떨어뜨렸어 도리 감싸주기 하자 진 사람이 1등이 꿀등 싸주기 오케이 안 되면 진 거 가위 가위 보 가위 가위 보 1등 안 되면 진 거 가위 가위 보 가위 가위 보 가위 가위 보 힘 빼 아 무섭게 또 준휘는 짜게 먹으니까 이런 거 탄 거 좀 넣어줄게 응 마늘, 통마늘 하나? 야채 많이 넣어줘 야 마늘이 안 익었는데? 응 도글동이야 이런 거 넣어줘야지 새우도 넣어줄까? 응 야 야 새우를 왜 넣어? 새우를 왜 넣어? 오케이 새우는 내가 먹을게 버섯 넣어주고 야 야 너 야채를 왜 안 먹어 빨리 야채를 많이 먹어야 돼 양파 넣어주고 나 먹어, 나 먹어 맛있지? 응 형이 안 사질 거 같아서 햄버거를 하겠습니다 아, 햄버거 좋아 하나, 둘, 셋 똥! 맛있지? 응 형이 온신의 힘을 다해서 됐다 고마워, 한 가지 먹어 와우, 와우 한 번 써줘 내가 또 세윤이 형 스타일 잘 알지? 이거 약간 보쌈 느낌 소세지를 좋아해 거기에 아메리칸 스타일이네? 네, 아메리칸 스타일 고기 하나 넣어주고 양파 넣고 제일 나쁜 놈이야 고기 하나 더 넣고 그다음에 이제 덮고 오, 괜찮은데? 햄버거 햄버거, 이게 이게 새로 나온 상추버거라고 아 어떻게 먹어야 돼? 그게 한 번에 앙앙앙앙 어때? 맛있지? 상추만 먹었어 아, 상추만 먹었어? 어때요? 아, 아 너무 커가지고 아, 그렇게 뺀 거 아시지? 이거 보고 있어? 딱 봐봐 와, 저거 나 초등학교 3학년째 안 온 것 같아 소심으로 돌아가자고 초3으로 돌아가자고 그러 돌아가자고 그러 돌아가자고 아 아, 딱 맥주 한 잔 해? 딱 맥주 한 잔 해야 되는데 어우, 배불러 아, 잘 먹었다 역시 에이스의 다이어트는 오늘도 이렇게 물 건너갔고요 그래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좋은 거야 힐링은 진짜 맛있다 그래도 솔직히 고기가 제일 맛있지 않았어? 고기가 제일 맛있어 고기가 제일 맛있어 이렇게 또 글램핑 와가지고 또 이렇게 바베큐 파티까지 또 해봤는데 나 너무 좋았어 일단 난 여행 가는 거 사실 너무 좋아하니까 힐링이야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배드민턴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배드민턴 친 거 같지 아 저 배드민턴 하면 또 일화가 있는데 또 공원에서 치고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수박을 데리고 있었어요 탁 꽂힌 거예요 여기서 하나 알고 가셔야 되죠 병관이의 모든 말에 한 80%나 허원이라는 거 허원적 말기여가지고 야 어떻게 배드민턴이 꽂힌 수박이야 그 이용도 선수 너가 이용도 선수야? 용관이잖아 아 어찌됐든 아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아 оловstra karena